벨라입니다. 에드워드입니다. 네. 자기야 오늘 우리가 할 컨텐츠는 말이야. 할로윈 마니또. 할로윈 마니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통을 뽑으면 어? 근데 자기 손으로 만지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뽑아줄게. 닫힐 수도 있잖아. 오. 땡큐. 오? 뭐야? 마밤. 마밤. 이제 이 바구니 안에 이제 마니또에게 줄 선물들을 담는 건데 과자들도 많고 편지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많네요. 그쵸. 해보도록 할까요? 제노가 뭘 제일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비싸보이는 것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하나씩 쓰고 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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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네. 최애의 간식 아니겠습니까? 줄리. 자 이런 거를 그냥 야무지게 챙겨 넣어두려고 하겠습니다. 이거 넣어주고요. 이 줄리도 하나 넣어줄게요. 코피코. 그리고 역시 우리 벨라 이런 쿨한 모습에 반한 거였습니다. 아 그렇지. 이것도 너도 들어가. 역시 쿨. 너도 들어가. 역시 쿨. 이것도 넣어주고 이거는 캔디. 아 이런 문화 사탕인가요? 우와. 야 이거. 진짜 달아. 와 비주얼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거 진짜. 퀄리티가 높네. 봐라 봐라. 오 그러네. 천재. 이거. 저거. 추천해. 이거. 그거. 아 오늘 이렇게 천재 이것저것 찍어야 돼서 너무 좋은데요. 오늘 어떤 컨텐츠인데 들었어요? 나무사람이야. 이건 뭐죠? 반만 나무야. 자 캐릭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보고도. 눈밑죠. 아니 너는. 사실. 박지성 선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어떻게 센스가 너무 좋겠는데. 센스가 조금. 괜찮아. 내년에 하면 돼. 아 내년에 하면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선수는 인터뷰 한번 가실까요? 저요? 네. 아 이거 이것보다는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또 경기인데. 이렇게 오셔도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메인시틸 촬영을 위해서는. 반가워요 진짜로. 이렇게 최장거리 9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 힘을 받아서 헤드트립. 한 번 열심히. 탑니다. 네. 그리고 심연님은. 지금 영화에서 금방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영화 찍고 왔어요. 코 옆에 단추인가요? 뭐예요? 아니 여드름이야. 저음이야. 저음이야. 저음. 그 캐릭터에 있었나 보다. 저는 이제 디즈니에서 잠깐 탈출해 나왔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아니 우리. 감자 썩으면 싹 나잖아요. 아무튼 되게. 새싹이. 지금 탈출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우리 회사 측에서 굉장히. 방금 고래에서 나왔죠? 고래에서요? 고래에서 나왔다고 고래? 고래 뱃속. 이거 아닌가요? 야 얘네 무슨 여. 아니야. 이게. 장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래서 그게 아마. 네. 아니다. 이거 말해주면 안 돼. 이 사람한테 좀 비추기 싫은데. 야야야야야야. 우리 중 한 명이다. 공개 마니또. 어차피 마니또가 오늘밖에 없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 런쥔이 형. 런쥔이 형 나왔어야 되는데. 쉐이 형. 아 이거 뽑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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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백곰자니 Hi, I'm Tae I'm from Korea 그럼 왜 영어예요? Yeah? 우리가 오늘 하루이 마니또를 하러 진짜 먼 길 왔는데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명씩 뽑아볼까요? Alright 이 사람 하면 되겠다 나의 마니또는 나 이거 못하겠어요 샤오진 Hendry Hendry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내가 볼 때 맛있어 보이는 거로 넣을게요 샤오진은 달달한 쉐들과 많은 걸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원래 이런 게 있으면 나오는 게 포인트 그래도 할로윈이니까 눈알 젤리는 하나 넣어줘야죠 그다음 비싸보이는 거 비싸보이는 게 뭐예요? 좋아보이는 거 같다는 뜻이지 이런 거 좋아 혀 색깔 변화는 그거다 맞지? 혀 색깔 변화는 거야? 맞네 맞아 맞지? 이거 좀 해주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넣었어 이거 좀 해주라 이런 걸로 좀 꾸민 귀엽게 하트 이게 문제야 곰이 손가락이 없어 근데 진짜 덥다 진짜 북극이랑 너무 달라 혹시 어디 북극에서 오셨어요? 캐나다 쪽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저기 러시아 쪽 통해서 오셨어요? 그것보다 더 위죠 아 아예 북극에서? 네 아 바다 해무즈에 오셨어요? 아니요 배 탔어요 마침 내 내셔널 디려그래픽에서 와가지고 아 태워줬구나 네 솔직히 태워준 건 아니고 몰래 탔어요 아 내 털 아 식사는 주로 뭘 하세요? 저요? 바다 코끼리 드시는 거 같던데 잡기 어려워요 얘네들 좀 빨라서 그나마 좀 약간 멍 때리고 있는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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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던데 생각보다 좀 거친 면이 있으신가 봐요 못됐어요 아 펭귄데 아 좀 순해진 제 펌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조커 레이트 죽소 아 미안해요 저희는 조커 직소입니다 그러면 저는 먹겠습니다 호박 호박즙 호박고구마 나 좋아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요? 오 근데 누가 제일 무서운지 무서운 거 같아요 저는 형이 진짜 최고인 거 같은데 진짜요? 아니 너도 근데 그거 대박이잖아 근데 저는 약간 그냥 무서운 건데 형은 꿈에 나올 거 같아요 그렇죠? 렌즈를 켜서 이번 포인트인데 렌즈를 켜서 확 이렇게 사라졌어요 이거 담아야 되는데 넣어볼게요 직소 있잖아요 응 응 대사 있어요? 대사 응? I wanna play game 어땠습니까? 너무 귀엽다 전도 있어요 어? 조커는 뭐예요? 하나부터 응 와이소 세르비아스 와이소 세르비아스 와이소 세르비아스 와이소 세르비아스 형 한 손으로 다 해야 돼? 어.. 사실 내가 지금 팔이 없어 그냥 나도 그렇게 치면서 사실 이거 장갑 벗고 싶긴 한데 이거 맞아 이게 뭐 왜 이래 끝이? 손톱이야 뭐 각자 컨셉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람의 검침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의 또 하나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포인트는요? 이거랑 이 산쪽 음 오 잘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원피스를 즐겨보진 않았는데 요즘에 백신 이틀차짜리라고 하루차짜리 마크잖아요 이틀차가 샹크스거든요 그렇구나 시대적 배경을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솔직히 사실 진짜 잘 어울려 너 나중에 진짜 털 털 말고 뭐야 수염 수염 좀 길러도 될 것 같아 40살 때 기를게 그리고 진짜 털 한쪽을 흠 음 저는 안 해도 돼 한 번 일어나주면 안 돼 에이 오오오헤 멋있어 아무튼 아까 불 불 난 집을 아이가 들어가 있었는데 빨리 구하고 여기로 와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우리 마니또가 그죠 뉴욕을 구하는 것보다 더 저에게도 왔어요. 다 살리고 왔습니다. 잘했어. 이제 마니또! 더 좋은 마니또를 활기 위해 반지를... 아, 반지를 했죠. 장갑을 잠시 더 받겠습니다. 아, 찢어질 것 같아. 양양! 성찬! 나 성찬아! 아이고! 과연 쪼타로! 쪼타로타로! 세모!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한테 총 있어요? 없네. 뽑아야 된다고. 아, 제가 먼저 뽑을게요. 뚜루뚜루뚜루! 원래 네모가 이렇게 방정 맞았나? 아, 존댓말 해야되나? 뚜루뚜루! 네모 선배님? 네, 뭐, 뭐, 뭐. 아! 나란! 아, 근데 갑자기 생각했던데 여러분! 제가 제노고요, 얘가 제민이에요. 우리 발락시! 수녀님 이제 주세요. 포에! 내가 뽑을 거야. 아, 뽑아 그냥 아무거나! 이 세모야. 잘 안 보여. 마크! 오, 막걸리! 자! 이것도 넣어도 돼. 안 되지. 일단은, 천라가 좋아할만한 맛있는 것들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향대로 넣겠습니다. 주인사한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주인사한 마음이죠. 하나만 더 넣을 것 같은데? 아, 뭐. 마음이자. 아니야, 그래도. 마크 형 먹는 거 좋아하니까. 자기야. 응? 통 없이. 응? 엄청 오래 걸리시네, 고르신 때. 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스마일! 많이 먹으면 아프기 때문에 이가 아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뱀파이어 해찬 이거 만들어 줄 거예요. Trick or Treat. Let's get it. Let's get it. 오. 문. 태. 태양. 레이컨 사람아! 여러분 누구죠? 나. 유. 태일이 형은 기본적으로 사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젤리바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유. 유. 태양이 사탕에 뜰 일을 먹는 것 없어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최대한 할로윈스럽게 만들어 봤어요. 자 건배. 우리가 그 어제 마셨던 저희 멤버들의 누나의 날씨 우리 누나의 날씨 맛있겠군. 오우 달다. 나 내 컨셉 말할 수 없어. 지금 MC 해야 돼. 빨리 또 봐. 너무 더워. 그래 알겠어. 차라리 오우 진짜 세게 했네. 재현이 형한테 계란 줄게요. 내 칼 좀 줄게요.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우리 왜 이런 마스크 써야지. 나도 안 보여 지금. 현지 뭐 써야 되지? 다음엔 나 기다려? 어어. 오 오케이. 너 뒤에 있을게. 재현이 형 재현이 형 잘 받아야지. 편지를 써야 되는데 낼 수 없어. 와 소민 선수의 사인 진짜 너무 어려운데? 형 이거 따라 그려줘야 돼. 이거 어떡해. 다 줬어요. 선홍민 선수도 글씨를 못 쓸까? 아닌 거 같아. 세상에서 글씨 우승자가 딱 한 사람 앞서다. 너보다 잘 거 같아. 야 근데 은근 런전형 못 쓴다. 맞아. 그거 맞아. 나도 사실 인정해. 형이 나한테 뭘 할 게 아니야. 야 청각견데 어떻게 잘 써. 야 청각견데 어떻게 잘 써. 하다 훨씬 나아. 난 그래도 그림은 잘 그리잖아. 나 옛날에 미술상 받았어 학교에서. 잘했어. 형이 이 얘기가 제일 웃기다며. 좀 많이 형편이 없었구나. 이거 사탕을 넣으면 돼요. 넣었어요. 두 개밖에 안 넣었어요. 약간 이모티콘같이 이런 눈웃음 많고 그렇게 쓸 거 같지 않나? 쓰시려나? 내가 신고 당하는 거 아니겠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별거 아닌 거 같아. 원래 이 네 개로 거미 하나만 해. 형 진짜 잘했다. 형 고마워. 일단 쇼타로는 뭔가 눈을 좋아할 거 같아. 아 나는 성찬이가 눈이 엄청 커. 쇼타로는 내 거야. 쇼타로 눈 내 거야. 양양은 내가 뽑은 거 다 좋아할 거 같으니까. 오크밀. 이거 먹어보고 싶다. 하나 먹어볼까? 그래? 와 이거 어렸을 때 진짜. 근데 양양이 저번에 만났을 때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줄게. 사랑하는 양양. 사랑해. 더 지독하게. 다했다. 뭘 꾸며야 될지 모르겠어. 안 꾸며야 돼 이런 거는. 사실 마음이 중요하시던데. 상찬이 얼굴을 이렇게 해야겠다. 나 이거 좀 떼줄 수 있어? 손이 많이 가네? 손이 하나 없어서 그런가? 셍크스는 잘하는데 그 손이 없어서. 얘는 손이 두 개 있는데 못하는데. 얘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 나 솔직히 잘 안 보여. 이것도 좀 부탁해. 내 것도 해야 되긴 하거든? 이런 거. 이게 역시 사람 살리는 것보다 어렵구만. 맞아. 역시 너는 시민을 구하는 영웅. 네. 친한 지역의 스파이터. 와. 아임 피니쉬. 제가 양양 안으로 비해서. 뭐를 담았다기보다는. 저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치도 가게. 저도 다 했어요. 저는 성찬이를 그렸어요. 성찬이 눈이 참 크잖아요. 조만간 또 보자. 건강하고. 인기가 열심히 파이팅하고. 인기가 갈 때마다 너가 있어서. 좀 더. 손한 것 같아. 고마워. 고마워. 헤이 시카고. 시카고 스파이더맨. 잠깐만. 사람만 살려봐. 이런 건 안 해봐. 엄마. 트리크 트리트. 되게 또 오랜만에 보는 단어인 것만큼. 좀. 설렜어요. 쓰는데. 그리고 또. 제가 스파이더맨이니까. 스파이더맨을 딱 옆에다가. 붙여놨고요. 쇼타로 이름을. 쇼타로 이름을. 제일 메인은. 마이 레더. 쇼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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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타요. 코가코라. 코가코라. 코가코라 같이 먹으면. 이거 좋지. 이거 좀 주고. 카로 리포터 만들자. 센타요. 무조건. 좀 티 같은 거. 줘야 되거나. 자. 빨간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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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이 형한테 주면. 콜라 줘야지. 아니 금세 줘야지. 콜라 줘. 나 이거 준비해왔어. 하나 둘 셋. 나 할 수 있어. 봐봐. 이거 있잖아. 이거. 잘한다. 금세. 그러면. 이거 알아. 내 캐릭터도 따라서. 뭐라고? 내 캐릭터. 그러면 이거 한 잔 마셔. 원샷. 알겠어. 시작.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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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니 형은 뭔가 사상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뭔가 다니 형은 단 거 안 좋아한 것 같아서. 다 줘야지. 요즘에. 응. 활동 중잖아요. 그래서. 오 그거 맞아. 그치. 그러면 다들 타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타주실게요. 도와줘야 moisturized. 2천 련 친구. 오 너 진짜 잘 만들어야 저러다. 그럼 나도 그 만들어야겠다. 끝. 으 NEUS Medium dem妳 Wide Michein. 이거. 진심으로 만들어야지. 여س. 요기는 우리의. 우리의 사랑. 잘 받아요. 사실 편지가 중요하죠 점. 그쵸 마음을 담아서 재민이가 가져먹을까? 할로윈 즐기고 있어? 맞나? 근데 너는 할로윈 이렇게 제대로 꾸미고? 꾸며서 한 적이 한 적이 있어 영어 학원 다닐 때 할로윈 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꾸미지 않겠지? 아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이렇게 이렇게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지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가게 돼서 정말 싶어요 심지어 이렇게 너무 무서운 걸로 갈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죠? 편지는 됐었습니다 나도 적었습니다 세민이한테 편지도 아 이거 있어요? 형 혹시? 그거 아까 찍은 사진? 어? 있어 나도 있어 아 저는 저기 두고 왔는데 그 지금 에세이 형이 한번 보여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요? 인생 내 것 인생 내 것 형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 영화 찍어도 돼요 아 진짜?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안녕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제노를 위해 정말 마음으로 편지를 써봤습니다 오늘 응원할 테니까 항상 행복해 그런 말은 나한테만 하겠지 누군가를 응원하겠다는 말 나한테만 하겠지 오늘 응원할 테니까 어? 항상 그런 말은 나한테만 하겠지 아 우리 에드워드 3세 아 에드워드 3세? 뭐야 저기야 에드워드 3세였어? 그럼 몇 세인 줄 알았어요? 여기다 두면 되죠? 어 오케이 제가 지금 말하면서 머리카락이랑 같이 먹고 있거든요 어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노에게 활동할 때가 있으면 당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단 것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당 떨어지면 당나귀 귀신 플레이 또 넣어주세요 아 또 태용이 아 에드워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끝마쳤잖아요 응응 맞아맞아 소프파를 부사히 마친 기념으로 또 네 제가 또 에드워드에게 네 축하한다고 어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다니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어 역시 챙겨볼 줄 알았어 챙겨봤지 잘하자 어 나는 집에서 챙겨보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너무 잘 챙겨봤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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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박에 나의 표정을 삽입했어 난 할로윈 하면 또 호박이 상징 아니겠습니까 펌켄 펌킨 DJ 펌킨 드랍 더 빛 나는 거의 완성됐어 나도 이것만 붙이면 끝 이거 하나 먹어볼까 귀엽네 자기 쿤이라는 친구한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아 나 초면이야 쿤이라는 건데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먹어줄게요 이건 내가 좀 챙겨가야겠어 이 가오나지 같은 유령들 하나 넣어줄게요 오케이 끝 다 했어? 예스 한번 보여 드려볼까 우리가 꾸민 펌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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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거 야무지게 챙겨서 넣어주고 이것도 데코 데코롤레이션 코롤레이션 오 역시 디테일해 그렇지 요거야 룰루랄라 자 에드워드와 벨라의 마니또 챙겨주기 프로젝트 마음에 들어 있으면 좋겠다 할로윈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이거 뭐 어 나 이거 쓰기 좋은데 레이컨 있죠 메이컨 얘기하나 응 어 주커빨이야 주커빨이야 넌 어떤 게 좋은데 휴 대 fini puedo send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Grüоде 쓰다 끝! 내 손가락 못해. 안은 못해. 됐어. 보기겠어. 안 보여? 응? 나도 이렇게 해. 응, 응. 빼는 할만 있어? 아크 형은 갈매기이기 때문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아, 장갑 벗어야겠다. 말했잖아, 바보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눈썹 문신해요. 누가 나 때렸는데? 조용히 해. 와, 이거 진짜 레전드야. 아무도 몰라. 떨어졌네? 보기! 양이 많아 보이게. 사랑하는 종절라에게 왼손으로 편지를. 왼손. 지성이처럼 한번 써볼까? 사실 네모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말을 못하는데 오늘 허락해줬어요. 전 허락한 적 없습니다. 종이 왔어! 네, 저는 끝났습니다. 저도 끝났습니다. 농구. 뒤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스티커로 꾸몄고요. 이걸 딱 여는 순간 머리카락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너 왜 이렇게 귀엽게 왜 했냐? 마크 형의... 팔면기, 눈썹. 동그란 눈. 누가 봐도 이 마크. 근데 조금 무서워 보여야 될 것 같아서. 흉터. 귀엽네요. 디노가 마스크 쓰고 있을 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공개되러 약. 민낯 공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있게... 멋있기다보다는 약간 좀 귀엽게 펑킨을 이렇게 꾸며주고 그 다음에 편지까지 써봤는데 혹시 감회가 좀 새로우셨나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마니또가 그 연습생 때 마니또였거든요. 알죠 알죠.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건. 오랜만에 하니까 또 그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어필 마크 형에 걸려서 재미가 없었어요. 저도 천러가 걸려서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거 드림멤버만 남았어요? 아니죠? 드림은 없었어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야. 그런 관계니까 이렇게 딱! 데스틴. 운명이죠. 그럼 지금... 지금까지 네모와 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스트. 루이. 재밌게. 제대로. 제대로 재밌게라고. 제대로. 재밌게. ㅔㅔ 얚아하. баб은 잘 먹고 지내는가. 우리 써낸문 곧 닥쳐야지. 그래 해피 할로윈 아이 러브 몬 널 사랑하면 불안전함 빗으로 기독하게 업하고자 과연 마인드 알 수 있을까요? 트릭 오 트레이 해피 할로윈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먹겠습니다 참고로 나는 이걸 좋아해 혹시라도 도영이 형 은근히 어른님 마셔가지고 홍삼킨 이런 거 좋아해 비비빅 홍삼킨 그런 거 없어 태형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잘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어가지고 형들에게 내가 수호천사야? 형들이 좋아하겠죠? 너무 좋아할 거 같아요 만화를 해줄 거예요 진짜 궁금한데 할로윈 잘 보내시고 남은 2021년도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디즈니에서 좀 바쁜 시간을 또 스케줄 가야 돼가지고 네 이만 여기서 같이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어? 영어 좀 하시네요 Hope you have a Merry Halloween from Coca-Cola Polar Bear 코카콜라 드셔보셨어요? 코카콜라 어? 가장 좋아하는 음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광고 모델이거든요 아아 좋아하시죠? 네네 자주 본 거 같아요 네 가끔씩 북극으로 와가지고 우리 복싱 매치도 해요 그러죠 뭐 시간되면 따단 완성 아 이거 왜 따라해? 이거? 따라하셨네요 응 아 전 또 이제 그 배틀 그 뭐예요 경기가 하나 또 있어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 거 같아요 배틀요? 네 경기 경기가 이번에 좀 대전류가 좀 세가지고 1200억이거든요 저도 지금 광고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 아아 아 Drink Coke Coca-Cola from the Coca-Cola Company 먼저 가볼게 경기 있어가지고 전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